아...이게 뭐야... 차장님! 지난번에 요청했던 서류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지혜 수고했어요. 아...이건 또 뭐야? 에잇?! 이건 또 뭐야? 아...이건 또 뭐야? 작년에도 하락세였는데 아, 나 이거 주식 안 되나 봐. 무슨 일 있어? 아니...내가 작성한 기획안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. 아직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. 일단 이야기할 때까지 괜히 잡생각하지 말고. 괜찮아, 괜찮아. 요즘 사무질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지금 적게 아닌 것 같아. 오! 대박! 자, 오늘 남은 일은 내일에 나에게 맡기고 얼른 퇴근합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, 차장님. 조지 말고 얼른 퇴근해. 네, 알겠습니다. 어? 차장님! 이거 자켓! 그게 다 내 착각이었던 걸까? 아니야. 일단 자켓 가져다 드려야겠다. 안녕하십니까? 방당우씨, 오늘 저렇게 급하게 가는데? 리더 얼른 들어갈까? 오!